절대로 둘이 될 수 없는 에스파이 보컬 윈터! 윈터 안녕하세요 에스파이 보컬입니다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겨울이 맞네 겨울이 왔어 진짜 닮았다 탱글아 난 닮았어? 우리 집 닮았대 전설 속으로만 마주하던 신비의 존재를 직접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떨린다고 희설이요? 희선배님입니다 희선배님 오늘 생일이네 생일이야 전설까지 됐어? 전설? 전설이 너무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항상 약간 전설의 포켓몬 마냥 항상 못 봤어요 아 못 봤어요 네 저는 이 친구들 보려고 회사에서 기다렸어요 어? 정말? 태연은 기다리면서까지 인사를 했어요? 태연 선배님이 저희 넥스트레벨 처음에 나왔을 때 톱을 찍어주시겠다고 해서 챌린지로? 네 챌린지로 회사에서 기다려주셔서 같이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선배가 어딨습니까? 부담되게 선배가 먼저 그냥 그걸 과연 에스파를 위해서 찍었을까? 어이 아우 쟤네 발상이 변태 같아 발상이 변태야 나도 하고 싶었거든 정상은 아니야 어허어 총 내려놓고 해 총 내려놓고 해 진짜 자 대세 아이돌이 온다고 해서 제가 아이돌 전용 비트 데이터를 돌려봤습니다 두 분이 팀 내에서 가장 안 맞는 멤버라는 얘기를 제가 그 매니저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작은 소리만 내도 되게 놀라고 되게 반응이 큰 타입이고 저는 그냥 누가 이렇게 놀래켜도 그냥 무덤덤한 스타일이구나 무덤덤한 스타일이구나 입맛은요? 입맛? 입맛도 한식 다예요 밥 좋아하고 식사 저는 무조건 디저트파 약간 그 신동엽 씨와 김동현 씨 느낌? 네 네 단 거 좋아하고 고기처럼 아우 깜짝이야 이거 오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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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아이돌들 딱 비치면 막 예쁜 표정 계속 지는데 원샷 되게 오 카리스마 표정도 막 짓고 이러는데 오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얼굴 빨개져가지고 오 잠시만요 오 오 아니 오 나왔다 오 오 오 오 아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아니 근데 케이크 좋아하시는 어떻게 이렇게 아 괜찮나 괜찮아요 오 오 오 크라이크에서 크라이크에서 대신 카린아는 지금 입맛을 쫙쫙 다시면서 저 진짜 완전 사랑해요 너무 완전 잘 어울린 거 맞죠? 진짜 그게 안 맞네 안 맞죠? 됐습니다 어? 유영진 이사님 노래예요 이거 노래 너무 좋아요 에스파이의 아버지죠 맞아요 에스파이의 음악을 전체 프로듀싱 하시는 분이 유영진님 맞춰야 한다 윈터 갑니다 첫 박스 오픈 윈터도 잘 썼어 잘 썼어 내 꿈만은 널 가두고 싶어 운명할 수 없었어 잡힌 너의 안기 끝이 없는 너의 욕망 잘 썼다 잘 들은다 이 두 분 다 잘하네 근데 너를 이거를 좀 때렸는데 선배들이 이걸 좀 안 때리니까 좀 섭섭하네요 다시 한 번 좀 때려줄 수 있나요? 자 갑니다 다정을 이제 내 꿈만은 널 가두고 싶어 진짜 어떡해 이것도 잘해 잘하네 이것도 무슨 기계로 찍은 것처럼 카리나 버전 가능합니까? 카리나 버전 그럼요 그럼요 또 본인이 스스로 놀래면 안 돼요 또 노래에 쳤다고 제가 하는 거 왜 쳤다고 치다가 본인이 놀래면 이거 뭐야 한번 스스로 갑니다 네 내 꿈만은 널 오 오 오 놀랐어 본인이 놀랐어 유아가 좀 좋아하시겠다 고기정만 보고받았네 꽃게탕과 둥갈비튀김 둘 중에는 어떤 걸 더 좋아해요? 둥갈비튀김 맛있지 너무 맛있지 저는 꽃게탕 꽃게탕 강황하지 말고 강황하지 말고 강황하지 말고 강황하지 말고 강황하지 말고 내 모습이 이뻐 보일지도 당돌한 걸지도 어 자꾸만 널 유혹하듯 보이겠지만 미안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요 윈터 어 윈터 됐다 윈터 페이시 페이시 님의 색안경 맞지 컬러글라스 네 컬러글라스 컬러글라스 색안경 네 유리아니야? 컬러글라스 글라스 저다며야 저다며 저다며 내 모습이 이뻐 보일지도 글라스고 글라스고 안무 알아? 내 아이콘 띠 머 띠 워 여 가 가 상대 이게 바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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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아! 이거 진짜 유효하다! 음영 올려드리기 시작! 이거 완전 자신의 곡이잖아! 우유로 하나 골라주세요! 고민하다가 나가게 됩니다! 아! 도착합니다! 100% 좋아해! 플레이! 이준 뛰어봐! 이준? 알아! 내 홈그라운드! 의협에 맞서서 제껴라! 제껴라! 일어나! 일어나! 제껴라! 킥! 3, 2, 1! 실패! 나 이거 했잖아! 실패! 그래! 진다 없이! 동현! 진다 없이! 동현! 에스파! 제목은요? 이거 맞추면 바로 탁원! 이거 맞추면 바로 탁원! 바로 탁원! 그러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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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맞춰야 돼요! 동현! 에스파! 3, 2, 1! 실패! 태현! 와 대박 서운해! 태현 됐다! 태현! 야 이거! 헷갈려! 야 이걸 밀어놨어요! 야 이걸! 야 이걸 밀어놨어요! 내가 막아야지! 성공! 이거 밀어놨습니다! 3! 동현 선 맥파! 설득하기 시작했어! 빌어야 돼요! 두 손으로 빌어야 돼요! 두 손으로 빌세요! 에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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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옥으로 빌어야 돼요 주스옥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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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차피 나가면 되잖아 잠깐만요 아직까지는 탱구한테 있습니다 3 2 1 엔스파파 넥스트레벨 엔스파파 넥스트레벨 싫어! 비오 빨랐어요 비오 빨랐어요 다시 엔스파 빌어야 돼요 빌어야 돼요 두 손으로 아 선배님 아 선배님 아 선배님 얘기 좀 해 아 선배님 아 선배님 아 선배님 아 선배님 아 선배님 아니 이게 얼마나 하고 싶은 거야 아니 이게 얼마나 하고 싶은 거야 비오 수리 정답은요 아 베스트 파트 베스트 파트 동현 동현 엔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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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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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해 잘 못했냐 재미있게 살겠습니다 정답은요 렛츠고 아 진짜 웃기네 아 렛츠고 나온다 나온다 3번 테이블이야 오케이 준비 들어갈게요 3번 테이블 들어갈게요 3번 테이블 들어갈게요 3번 테이블 들어갈게요 네 3번 테이블 오케이 6번 테이블 들어갈게요 6번 테이블 4번 테이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여기 게잉 게잉 데이스 켄빈 데이스 조회죠 렛츠고 아 잘한다 잘해 수하러 와아! 아니! 아무것도 건진 거 없이 그냥! 물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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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피오! 게임 좀 좋아해요? 저 잘 못해요! 게임 보기가 없네요! 카리나! 윈터 게임 못해요? 잘 못해요! 아 못해요! 윈터 윈터 윈터! 윈터 꼭 지금 오픈하고 싶어요? 네! 오픈! 오픈? 컷 디귿! 그런 거친 발음이랑 이윤 디귿! 그 느낌으로 다시 들으면 돼요! 둘은 앞쪽에 들을래? 뒤쪽에 들을래? 앞쪽? 앞쪽? 카리나! 윈터! 앞쪽입니다! 잘 쓰다! 다시 듣기 씁니다! 귀한 다시 듣기! 듣자! 쓰자! 풀자! 먹자! 읏자! 시작한다! 시작한다! 노래가 힘들어! 감정됐어! 아 세상에!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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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적으세요! 이윤 디귿인데? 이윤 디귿이요! 이윤 디귿이요! 일단은 숙제 검사 들어가기! 숙제 검사! 첫 번째 줄에 기업 디귿 번호 인증! 맞아요! 까지는 했고 근데 숙제를 다 해서 제가 뒷줄도 한번 기기 올려봤습니다! 까지 마우스 클릭 한두 번! 나도 들었어! 맞아요? 핸드폰이었구나! 핸드폰 한두 번! 저는 거기서 너 있는 곳까지 마우스 클릭! 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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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줄에 콩글리 씨가 있나요? 네! 네! 오! 두 번째 줄에 콩글리 씨가 있습니다! 자! 출금 있고 여름 꼬박했어! 이 주에 있는! 저 중에 꼬박했어! 출금 있고가 뭐야? 꼬박? 출금 있고? 출금 있고? 입금? 아! 형질? 형질 얘기는 아닐 것 같아! 형질은 위험하죠! 내가 출금 있고 여름 꼬박했어! 출근 있고! 출근을 잊은 거 아니에요? 출근도 안 하고 게임을 여름 내내 했다? 출근을 잊은 거 아니에요? 출근도 안 하고 게임을 여름 내내 했다? 맞아! 윈터! 어떤 힌트 한번 해볼까요? 오답수를 할까요? 오답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큰일 났네! 오답수! 윈터 큰일 났어! 오답수를 보고 싶구나! 오답수를 보고 싶구나! 70%! 카르리나는? 전체 띄어쓰기 아니고 70%! 70% 좋은데? 70% 다시 듣기!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코너는 따로 있습니다! 신동엽의 선택은 내가 안다! 너희들은 떠들어라! 저 이 코너 좋아해요! 너희들은 떠들어라! 너희들은 떠들어라! 떠들어라! 근데 모쪼롬 둘이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공협이 형 70%야, 마음이 자! 얼마! 뭘 들었습니까? ㅇ, 디귿, 트리닝 꾸겨 입고 방구석부터 넣어 있는 곳까지! 어? 박수예요? 하나! 킥! 하나! 킥! 근데 아니! 방구석을 잘 잡으셨는데 아니구나! 한 작가님! 아니 근데 뭐! 한 작가! 한 작가 뭐가 문제야! 내 의견 아니다, 절대로! 한 작가 왜 그래! 한 작가 분위기 좋은데 왜 그런지! 약간 이상한 걸 주도권 잡으려고 하지 한 작가님! 한 작가 진짜 아니고! 왜 그러는데! 윈터가 여기까지 왔는데! 불러주세요! 티역, 디귿, 로고, 인티킥, 기타, 가말풍사 이거 정답이 맞는데? ㅇ, 디귿, 주린, 인꼬 껴 입고 방구석 부터 넣어 있는 곳까지 넣어서 클릭한 두 번 느낌 어때요? 좋습니다! 좋아요!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눌러봅니다! 과연 한 해는 키에게 큰 선물을 해줄 수 있을지! 아이고 껴 거야! 보여주세요! 가자, 가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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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정답이야, 정답! 어? 갑니다, 갑니다! 어? 끼역시기만! 22만! 어? 아! 22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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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아! 뛰었으니까beiter minute! 윈터가 그렇게 먹고 싶고 했던 게 오늘 등갈비였어요 한 해가 윈터보다 조금만 어렸으면 안돼 윈터 두네 왜 트래 tänker 미셔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